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매 회차 사실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관리사 시험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경관리사가 기출문제 공개를 안 해주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옛날에 취득을 했는데 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합격자도 당연히 응시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은 국세기본법과 범인세법에 대해서 2022년 6월 25일 날 시행이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험장이었고요. 이 날 진짜 더웠어요. 사실 이제 6월달부터는 시험장에 가는 것도 지치는 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요즘은 그래도 오래된 학교들도 에어컨도 다 있고 해서 시원하게 시험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준비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이제 세무에게는 41번 문항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특례제안법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총론 조세특례제안법이 아니라 조세총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특법이라고 제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특법은 정확하게 아니고요. 조세총론에서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 대한 Q&A이다 서면지리다 이런 여러 보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국세청 법규과의 서면지리 회신이 공적인 견해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더 넘어가면은 막상 시험장 들어갈 때쯤 되면 많이들 잊으세요. 그래서 서면지리 회신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시인 것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거고요. 한참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사실 자주 나왔고 저도 이제 교재에 수록을 했던 내용인데 국세기본법상에 국세부가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신근조 이렇게 이제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실질과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와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실질과세 원칙이다 라고 딱 표방을 하면서 딱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거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설명이구나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상에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나왔는데 이외에 세법 적용에 대한 원칙이 하나가 보기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은 맞는 설명인데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신근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 적용의 원칙도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국세청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도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틀린 거 고르세요 라고 해서 이 문장을 답으로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로 소급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냐 할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이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원칙을 알고 계십니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또 이제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이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시험 문제는 아니었는데 특별히 이 6월달 시험부터는 전년도에 새로운 출제자분들이 들어가셔서 새롭게 출제한 문제들을 섞어서 내시는지 아무래도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은 안 된다라든가 여러가지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5개 사업년도까지 이렇게 2월이 가능하다라는 설명 때문에 어 아닌데 내가 기억하는 건 5개 사업년도가 가능한 내용이 없었는데 법인세법에 무엇을 봐도 5개 사업년도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답을 찾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년도까지만 2월이 가능한데 5개 사업년도까지 2월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1타클래스에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적중예상문제 제 교재에 46페이지에 12번이랑 유사하게 나왔으니까요. 만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2번 문제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해당하는 내용들과 해답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타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소득처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기타사회 유출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물어보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서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물어보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서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즉 유보로 소득처분 안 하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기타사회 유출은 특별하게 작성하는 서식은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대놓고 기타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거 소득처분하는 항목 아닌 거 골라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접대비 한도초과나 이런 것들도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정답이 되었던 것은 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초과였죠.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는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타사회 유출로 처분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입금산입 항목이 아닌 것. 입금산입 항목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소각이익인데요. 여러분들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우리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과 달리 입금에 대한 항목이죠. 그래서 얘는 입금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질문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 혹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는 것.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사유 때문에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한다. 어떤 사유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자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자본에 대한 분여이익은 항상 입금 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혹시라도 잘 모르신다면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조금 더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도 나왔었어요. 접대비 문제가 두 개나 나왔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접대비에 대한 기본적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접대비 지출액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불공제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뭘로 처리해요?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죠. 그 접대비라고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 계산에 해당하는 부가세까지 같이 넣어준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접대비 지출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처분이 되며 여기까지는 맞았죠. 근데 접대비도 송금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 틀린 내용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접대비를 계산하실 때에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더라 한도 계산에 넣어서 한도 이내라고 한다면 매입세액도 모두 다 접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지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12월에 카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다음 년도 1월에 한대요. 그래도 접대비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발생주의죠. 그래서 2022년도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어, 맞는 문장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접대비는 발생주의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기부금은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단골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송금불산입 계산하기 해서 여러분들 적중 예상 문제에서도 제가 유사 문제를 가지고서 풀이를 해드렸었는데 접대비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송금불산입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증빙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증빙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한도 초과를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걸로 집계해서 두 가지 금액의 합계액을 보기에서 찾으셨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한도 초과액은 직접 계산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시라고 접대비 지출액은 4,500인데 여기에 증빙 불비가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100만원 빼고 나면 4,400이겠죠. 이 4,400의 지출액과 그 다음 이제 한도액을 계산해서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225만원인지 아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수익금액은 20억원인데 일반 수익금액인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인지 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20억 중에 2억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100억 이하까지 0.3%니까 18억에 대해서는 0.3% 그리고 2억원에 대해서는 0.3%에 10%만 이렇게 한도가 되죠. 자 기본적인 수익금액과 그리고 중소기업으로서 기본 한도를 자료에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600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년도가 1월부터 12월달까지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600과 수익금액 한도까지 모두 다 집계를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00과 여기서 나오는 한도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 지출액이 225만원 더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 초과되는 접대비에 대한 송금불산입 처리하고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하면 송금불산입 금액은 전체 325만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체크하시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업무무강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도 종종 잘 나와요. 저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기역만 보기가 있기도 했고 기역, 니은 보기도 있었고 기역, 니은, 디귿 보기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이제 업무무강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은 입금산입합니다. 라고 해서 업무무강 가지급금에 대한 입금산입 내용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 업무무강 가지급금은 어디를 설정하지 않아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대손충당금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는 모두 다 맞았죠. 자 문제는 지급이자는 타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데 대응하는 지급되는 금융비용으로 미지급이자를 제외하고 미경과는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반대였죠. 미지급이자는 포함을 하고 미경과는 제외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어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이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묻는 설명이 있었어요. 물론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었지만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보기에 과세표준 개선 시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관계없이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동안 그 다음 그 전에 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연도가 정해져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제 가능하다라는 표현의 지문이 틀린 거였죠. 적중 예상 문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시가가 10억 원인 건물에 대해서 장부가액 4억 원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2억 원을 인식했대요. 그러면 이익을 우리가 2억 원을 인식했다는 건 장부가액 4억 보다 몇 억을 더 받은 거다. 2억을 더 받은 거다. 즉 회사가 받은 돈이 총 6억이었던 거죠. 근데 특수 관계자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가게 되면 이 차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10억과 6억 실제 거래 가격인 6억에 대해서 그 차액 4억 원을 모두 다 송금불산입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기부금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사실 기부금이 앞쪽에 더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할 때 문제 문항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유사하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얘기하다 보니까 아 맞다 기부금도 출제가 되었지 라고 해서 이제 기억을 해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당행위 계산처럼 의제 기부금으로서 계산되는 거 문제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부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설명이 있었으냐면요. 틀린 거 찾기였는데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금전 외에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 유사한 내용이 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법정 기부금은 아니에요. 자 법정 기부금이랑요. 지정 기부금 특수관계 아닌 이 경우는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한다면 지정 기부금도 특수관계라고 하거나 아니면 비지정 기부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장부가액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준을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내용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설명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제 기부금 나왔다고 했잖아요. 유사한 문제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에 어떤 거 있었냐면 대표이사 종친회에서 시가 10억 원의 건물에 대해서 6억 원에 양도할 것을 제한하였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세무조정을 이렇게 예측합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종친회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양도할 경우에 회사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이렇게 물어봤는데 6억 원짜리잖아요. 그리고 시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시가 범위 내에게서 얼마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7억부터 13억까지 거래액은 우리가 정상 범위로 본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저가로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7억까지는 우리가 봐주겠지만 6억은 너무 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억과 6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비지정기부금 송금불산입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대손에 대한 결산 시점에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다음 중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결산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결산 조정 사항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산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송금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신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 문제 보면서도 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이네. 그럼 천원의 비만 가액을 놓고서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버벅됐던 기억이 나요. 시험장 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아, 결산에 회계처리를 안 했구나. 그렇다면 온전히 순수하게 신고 조정에 대한 내용만 찾는 거였구나. 그럼 소멸시효의 완성은 신고 조정 사항이지만 나머지 부도 6개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결산 조정 사항이구나. 결산 조정 사항은 결산 시점에 회계처리 안 했으면 우리가 송금으로 넣을 수가 없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 신고 조정 사항으로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2억 원으로 기록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문제들이 있는데요. 물론 모두 다 여러분들 문항 수를 제가 설명해준 걸 이렇게 손으로 세워보시면 20문항이 최대지 않아요.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내면서 복원했던 것 중에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전체 4억 원인데 당일연도 발생된 게 2억 원이더라. 근데 그 2억 원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했더라. 근데 그 미수수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입금산입으로 혹은 단기순이익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놨더라. 단기순이익에 증가를 시켰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받았을 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벌써 입금으로 넣는다면 곤란하지. 그래서 뭐 입금 불산입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긴가민가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문장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기출문제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기출문제도 넣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다음 내년도 책을 쓰기 전에 뭔가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다음 7월 시험이라든가 그 이후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가볍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내용은 전혀 가볍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점수가 낮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대부분 잘 했는데 여기 특징이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사실 정확하게 문장이 다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구나 숫자라든가 이렇게 굴직굴직하게 기억해서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옮겨 적는 작업 중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내용 참고해서 내년도 교재에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전달은 이렇게 가볍게 해드렸고요. 법인세법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소득세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